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내가 나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들로만 모아모았어요. 아유 그냥 정말 예쁜 정말로 귀한 아이 내 품으로 품을 수 있는 아이들 소개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블랙마디바 일명 블랙마디바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소개하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 소개합니다. 자 슈퍼볼이고 제가 9월 6일날 정말 작은 아이 정말 작은 아이 요정도 크기를 9월 6일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키운 아이 오늘 그 키울 수 있는 아이 소개합니다. 자 슈퍼볼 도연도 분포함에서 30만원입니다. 어휴 네네네네 자 갑니다. 슈퍼볼 도연도 분포함에서 30만원 내가 나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 식재 후 배송합니다. 괜찮았어요? 자 그럼 두번째 타미리스 도연도 분포함에서 13만원 타미리스만 10만원 짝대기하고 8만원에 소개하고 아이고 나는 식재해달라. 아 식재하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식재 심어서 배송합니다. 자 두개를 자 나란히 보시게 했어요. 이렇게 받은 받으신 분이 계시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조금 그래요. 잠시만요. 자 요아이 제가 19년도 20년도 처음 다육이를 시작할 때 어느 매장에 갔더니 맥라이징이 130만원 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 나도 언젠가는 저 정도까지 뽀쓴하게 키워봐야지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맥라이징은 10만원이고 분포함에서 15만원입니다. 이제 아따 맥라이징이요? 내가 갚습니다. 끝내줍니다. 아따 멋지다. 자 이렇게 분포함에서 1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는 제가 동시에 소개해도 되겠어요. 왜? 똑같은 아이니까. 자 토스카넬리요. 손톱이 그저 최고로 멋진 아이. 도연도 분포함에서 9만원인데 맞아요. 원래 토스카넬리가 8만원짜리를 17cm 분에 나는 아이 우리집에 빈 화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야만달라. 그러면은 4만원 내셔요. 이 수량은 제가 그 수량 아직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수량만큼만 하고 매장에는 현재 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두짜리 10만원 외두는 8만원에 판매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만큼 얼마큼이요? 조금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 수량만큼만 4만원. 그 다음에 분포함하면 식재 후 배송하면 9만원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서운한 거예요. 왜? 지난 영상에 이런 이 아이 연등을 무진장 많이 구매하셨어요. 예 시주하신다고도 하셨고 아니야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다육맘이니까 연등 만들어요. 아이고 연등을 놓고 기도를 해야지. 자 연등 도연도 분포함 15만원이요. 괜찮잖아요? 예 10만원짜리 연등에. 아 10만원짜리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면 연등은 6만원짜리도 있어요. 연등은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연등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연도 분에 식재하시면 추가 5만원만 더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이 아이 환엽제이드스타금. 이 아이는 6만원짜리 3만원에 할인하잖아요. 이 아이를 분에 심어도 되죠. 그럼 8만원이잖아요. 아이고 그래 할만하다. 그죠? 자 환엽제이드스타금은 8만원 분포함입니다. 토스카넬리 금. 아니 아니야 토스카넬리 그러면 9만원. 두 개 하면 17만원에 분 식재하고 거의 괜찮네 그죠? 식재해서 나란히 식재 심어갑니다. 화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나올 때마다 한 가마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환엽제이드스타금은 저희도 6만원짜리 13만원짜리가 있는데 층수가 다릅니다. 이 아이도 제가 적심을 해서 만들어진 아이. 환엽제이드스타금 6만원짜리가 3만원에 할인해서 심어 가시면 8만원. 토스카넬리는 8만원짜리가 4만원. 심어 가시면 9만원. 아 나한테 주는 선물 배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다시. 음 자 다시 한번 영상에 쩐쩐쩐쩐쩐쩐쩐쩐쩐. 요렇게 요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시고. 아 난 이거 괜찮다 하시면 주문 문자 24시간.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슈퍼볼은 하나, 두개, 세개 정도가 가장 멋집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9cm 포트로 조금 더 좋아졌지요. 아이고 세상에 어쩌라고 그리용. 자 슈퍼볼이고 가격은 3만원. 포트는 9.5cm인데 쩐쩐쩐쩐쩐쩐쩐쩐쩐. 골라 가시라우. 자 이렇게 식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도 식재, 식재 후 배송이요. 아이고 누가 샀디야. 자 지금은 아가야여서 마디바의 주름이라고 하나요? 레이스라고 하나요? 덜 보이지만 조금만 더 크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대품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적심해드립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뺐어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뺐냐면 9월 6일자에 적심을 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구 생산을 하잖아요. 하나 띄어서 뿌리 내리면 얼마에 팔았어요? 10만원에 팔았습니다. 1월달부터. 그런데 지금은 대량으로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4월 29일 날 적심한 아이 입꼬지요? 입꼬지. 어머 야 입꼬지. 뿌리 나네. 뿌리 나네. 뿌리 나네. 안 보여요? 어머 그래요? 아이 뿌리 나는구만. 뿌리 나네. 뿌리 나네. 이야 자 재주가 좋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적심 대빵한테 적심하시면 자 좋은 점이 이거예요. 자 적심해서 조금 더 크서 이 정도, 이 정도 클 때까지 이 정도 크면은 2개 정도를 먼저 뗍니다. 떼서 나란히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2개, 3개, 4개가 같은 품목이 있을 때 대단히 고급지고 대단히 눈에 띄는 멋진 아이로 자랑합니다. 자 요 아이는 9.5cm 포트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세상에 슈퍼볼을 이제 어제 그제 우리 구독자님이 매장에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슈퍼볼을 아유 왜 가격이 안 나요. 내가 말하기는 제가 이만한 아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요 아이요 요거요. 9월 6일날 10만원 주고 샀어요. 그 홍등도 똑같네요. 생각하니 홍등도 제가 이런 아이도 10만원에 사서 하나에서 50개 정도 뺐습니다. 믿기지 않은 현실입니다. 제가 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도 한 번 그 정도 수량 빼시려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같이 아이고 내가 한 번만 보여줄게요. 두 개, 세 개 같이 있어야 멋지다니까 자 제가 하나만 더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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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어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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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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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고급지고 저기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품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세쿤다 바이넨시가 커졌죠? 아이고 그래요 커졌어요. 자 구독자님들 세쿤다 바이넨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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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으면 묵으면 세쿤다 바이넨시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세쿤다 바이넨시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3만원이고 묵었을 때 묵었을 때 여러 코름 생깁니다. 자연 자구가 진짜 많이 잘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자연 자구가 얼마나 잘 나와요? 자구뿅 자구뿅 여기 보세요. 자구가 쉼없이 나옵니다. 자연 자구에요. 자연 자구 자연 자구 그래서 제가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를 받을 수 있고 가격은 3만원에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저기로 갔어요? 아이고 세상에 888 마리아 금인데 제가 여기서 생얼을 두 갠가 뗐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아이가 나란히 컸는데 또 다른 집에다 놨네. 자 구독자님 요아이 888 마리아 금요 4만원인데 12cm 포트에 꽉 찼습니다. 깍죽썰기 해달라면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최소한 8에서 10개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분은 깍죽 썰어달라 하셔요. 해드릴게요. 내가 칼춤을 한 번 또 멋지게 추워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몇 개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한 품목을 뭐하러 두 개 세 개 사냐고 옛날에 나는 몰라서 샀거든요. 몰라서 샀어요. 바보여 바보가 아니고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구독자님은 하나만 사서 어떻게 해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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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둑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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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둑 그러면 1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뭐에 쓰냐고요? 에이 이쁘게만 키워보세요. 다 임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퀸즈마리아금 구독자님들 요러 아이도 견본이요? 견본이요. 자 요 아이 금방 그렇게 해가지고 5만원짜리 지금 4만원에 세일해드립니다. 아이고 금방 가네 지난번에 우리 얼마 팔았어요? 2만원부터 팔았잖아요. 아이고 이 아이 금방 가네 금방 가네 진짜 제가 요즘에는 싼 금 비싼 금 이게 따로 없어요. 정말로 뭐 그렇죠? 귀환금 그런 게 어딨어. 자 퀸즈마리아금 가격은 4만원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지곤지 어느 구독자님이 연지곤지를 아유 올 때마다 사서 집에 가니까 연지곤지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때는 외도 어떤 때는 이두 어떤 때는 또 군생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연지곤지 가격 6만원 아이고 이뻐라 연지곤지 6만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뻐요. 멋지면 용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퀸 3만원 너도 이쁘냐 너도 이쁘냐 나도 이쁘다. 아까 그 도엔드 아 아까 그 분이 크잖아요. 2만원짜리 분에 심으시면 돼요. 아 도엔도 2만원짜리 분 진짜 괜찮아요. 도엔도 분 2만원짜리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해드립니다. 지금 보는 연지곤지나 블랙퀸이나 모두 다 세쿤다 바이낸시 그 다음에 888 마리아금 다 도엔도 2만원짜리 식재 그러면 해드립니다. 그리고 슈퍼불도 2만원짜리 해달라고요?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저도 워낙 매장에 넓다 보니 도른다고 도라도 미처 못 볼 때가 있어요. 뭘 때문에 그렇게 놀라 기절해서 자빠졌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2호아이를 판매했습니다. 불야성금 불야성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정 지나고 했었죠. 여러 달 지나서 저면을 이 근간에 해요. 약도 치고 저면을 하는데 쩐쩐쩐 제가 그때 묵었다 묵었다 그랬잖아요. 꽃대가 올라옵니다. 불야성금은 가격이 15,000원이고 제가 도엔도 56번에 식재했는데 이 화분은 27,000원이에요. 저희가 도엔도 화분에 사각분 중에서 저희는 염자를 굉장히 많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염자 심는 가장 스탠다드 화분인데 불야성금을 심어놓으니까 정말 이뻐요. 그래서 15,000원 플러스 27,000원 하시면 식재 후 배송합니다. 꽃대 물었잖아요. 이 아이가 별로 안 멋있다고요? 에이그 무근하 5년된 아이를 한 번만 제가 봐드릴게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 모서리에 꿍했어요. 불야성금이 정말로 멋진 대품 있는 곳으로 제가 이동주차 합니다. 여기 공부 아유 세상에 이게 손가락 선인장 이잖아요. 해가 져서 그래요. 낮에 오시면 이 꽃이 기가 막히게 피어있고 저희는 세덤류 중에 청옥 이죠. 화분이요? 아이고 예전에는 제가 도연도를 모를 시절에는 이렇게 그 옹기 화분이 최고 좋은 줄 알았어요. 여기 온 게 아니고 요 세상에 꽃대 올라오잖아요. 꽃대 올라오잖아요. 이게 꽃대야. 꽃대 꽃대 하나 둘 세 송이 피어져 어떻게 해야 세 개가 다 보일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나 둘 세 개 오늘 5월 요 달에는 조금 늦었네요. 보통 5월 8일 정도 되면 활짝 피는데 확실히 그 음력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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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꽃도 늦게 피네. 야 이거 잠시만요. 제가 그 뒤로는 제가 조금 덜 이뻐서 자 이렇게 멋진 불야성 금이 이런 아이를 보셔야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만오천 원짜리 사서 키우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 그래서 제가 키핑장에서도 언니들이 야 이거 자구 하나만 떼줘라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떼줘 됐어 언니 내가 사줄게 자 보세요 꽃대 올라오죠 어쩌면 꽃대는 한 줄긴데 새 새송이가 올라오잖아요. 하나 원 투 쓰리 새송이가 올라오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런 맛 뒤에는 자구가 온천지 층층이 나와요. 이렇게 5년만 저처럼 키워보셔요. 분해 식재하셔서 받으시고 그리고 금기가 지 거는 왜 더 있어요? 무거 봐요. 나오는 게 금이에요. 그리고 올금이요? 있어봤는데 꽃대도 안 올려. 올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금 많은 거 달라고요? 안 좋아. 꽃대도 안 올려요. 저희 하나 있는데 똑같이 왔는데 꽃대도 안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랴성 금 부랴성 금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끝내주죠? 괜찮어?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길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저희는 저면하느라고 온통 요 아이 순규맘입니다. 순규맘 저희 매장에 오면 가장 눈에 띄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자구가 있었는데 다 판매가 됐어요. 한번 와서 구경하세요. 놀러오세요. 구경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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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라베스크 두 개요? 땡 자 잠시만요. 자자자잔 짠짠짠 짠짠 자 구독자님 제가 그때 당시에 한 4천원 3천원 이렇게 했던 저희 그 아라베스크를 구매해서 적심을 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적심자국이잖아요. 적심 이렇게 대품이 되면 적심했던 흔적이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온슬로우 제일 좋아요. 온슬로우는 온기종기종기종기 모여있어서 적심자국이 안 보여요. 제가 늘 적심대빵으로 했던 아라베스크를 이렇게 멋진 아이가 하나 둘 아이고 온천지 불야성이네 온천지 불야성이네 자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운이 좋냐면 아라베스크 중에서 또 이렇게 변이가 되는데 약간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여기도 올라왔죠. 볼록하잖아요. 변이가 왔어요. 변이가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라베스크까지 소개했어요. 구독자님들 정말로 다육이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 너무 큰 것만 소개했어요. 자 오늘도 저희 여지없이 민공방분이 새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 몇 개만 한번도 소개하지 않은 거 젠트리 아 젠트리 잠시만요. 젠트리 가격 만원이요. 짬짬짬짬짬짬 아 어느 분이 젠트리 했었어요? 어머 젠트리 여기 있네. 나 못 찾아가지고 젠트리 기가 막히죠? 자 젠트리 만원입니다. 아유 만원짜리 괜찮네. 자 그리고 엘콘 철화요. 자 분이 삐뚜리 빼뚜리 얼마나 힘이 센지 삐뚤어졌어요? 엘콘 금이 아니에요. 금 아니에요. 자 엘콘 철화가 가격은 만원입니다. 엘콘 철화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르쉐 제가 마르쉐 외도 또 5천원에 팔고 있죠? 어머 세상에 그 영상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영상 보시면 이 아이를 구매하세요. 3두짜리 6천원 끝내줍니다. 마르쉐 핑크핑크 한 입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마르쉐 6천원 자 그리고 제가 요아이 구독자님들 많이 구매하셨어요. 월쇼 12,000원짜리가 만원인데요. 지금은 약간 그래도 밝은 녹이죠? 더 밝아집니다. 더 밝아집니다. 더 맑고 투명한 월쇼 가 됩니다. 만 2천원짜리가 만원에 드립니다. 아유 웬일이냐 쫙쫙쫙쫙 되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얘요. 수에노 진짜 이뻐요. 수에노 외도짜리는 만 5천원이고 군생에 저희가 2만 5천원에 파는데요. 2만 5천원짜리도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뻐요. 이뻐요. 수에노 가격은 만 5천원입니다. 만 5천원. 그 다음에 여기 구독자님들이 가장 진짜 커스피 닥텀 그 우리 동네 인천 계양 동네에 큰 키픽장이 있는데 그 키픽장에서 커스피 닥텀을 배형 품종이 있더라 아니 오래 묵은 아이가 있더라구요. 나 거기서 얘한테 뿅 반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고 아이고 합식이냐고 그랬더니 아유 누가 이런거 합식이에요. 내가 5년 키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 나도 한번 5년 키워봐야겠다 했어요. 커스피 닥터 싸 비싸지도 않아요. 6천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요 아이를 끝으로 비온셰 무지개금 아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가격대가 비싸던 아이 얘도 위에 이렇게 오돌돌 돌기 돌기가 있어요. 아까 그 돌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돌기가 있습니다. 자 돌기 비온 세금 2만원짜리 15,000원 오렌지 해보니 아유 얘 6,000원이요 진짜 진짜 6,000원 자 나나우쿠미니 아유 로제시 얼굴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아이고 있어도 하나 더 사야지 하는게 나나우쿠미니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영웅 잼스톤 만원 괜찮죠? 7.5cm 포트입니다. 그리고 젤리아트 7.5cm 포트인데 진짜 먹었죠? 많이 먹었죠? 끝내주게 먹었죠? 젤리아트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랜드에서 아이들 내가 나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로 제가 오늘 영상을 담았고 소문만 듣고도 와서 줄서서 구매하는 쑥쑥 영상 이어갑니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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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캐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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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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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씹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렇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휴 자랑은 자랑 자랑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